주말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눈과 비가 내립니다. 특히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한방눈이 쏟아지면서 대설특보가 발령됐는데요. 도로가 빙판으로 변할 걸로 보여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 중부를 중심으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곳곳에 눈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과 경기 북동부, 강원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특보도 발령됐습니다. 강한 눈구름이 차츰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대설특보 지역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20cm, 경기 동부 2에서 7cm, 서울과 충청, 경북 북부에도 1에서 5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연말 연휴에 이동량이 많은 가운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등이 예상되는 만큼 미끄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굳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도 대부분 지역에서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눈과 비는 내일 낮부터 차차 그치겠지만 하늘이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만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새해 첫날은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돼 선명한 해도지가 가능하겠지만 일출 명소인 동해안과 제주는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기상청은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도 밀려들겠다며 해도지객은 안전사고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